역시 바짝 새로워 우리 신화다 자세 좋고 그냥 내버려 둬 잘하는데? 그렇지! 오 블랜스 너무 잘하는데? 너무 잘하는데? 너무 잘하는데? 대체 항상 네 곁에 완벽한 사랑이 있어 내가 줄 수 없던 많은 돈 세상에 다 가진 너일 테니까 맞아 너일 테니까 너일 테니까 아잇 내 숨이 달한데도 거주와 너 다시 내게 네가 왔던 시간 너무 잘하는데? 내 품에 네가 이제 쉴 수 있도록 위험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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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нимание 위험하니? 공격 car 구경 아주 갱의 역사에 podcast 나이에다가 악이야 여기야 섹시해 두 Aí 와우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너무 좋은데? 너무 멋있다. 큰일 났는데? 잘하는데? 진짜 잘하는데? 왜 진짜 가까이해? 손 날 봐, 지금. 완전 연습했어, 지금. 끝까지. 지금 엔딩 요정 찍고 있어. 멋있다. 엔딩 요정까지. 들숨, 날숨, 들숨, 날숨. 언제까지? 대박이야. 너무 멋있어. 어쩜 포리스트 스테이지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잘해? 잘하긴 하네. 사실 예상한 것보다 무대의 퀄리티가 높았어요. 이렇게 되면 잘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었죠. 아니,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던 이유가 바타 선생님이 밑밥을 너무 까시는 거예요. 진짜로. 24시간 만에. 중고등학생들, 중고등학생들. 성인 거의 없고. 알겠어, 알겠어. 기대를 없이 봤다가 와, 너무 잘하는데요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사실 하루만에 이걸 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했네요, 이 팀은. 너무 잘 봤고요. 이제 조금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잘하셨고, 일단은 메가 인원의 퍼포먼스의 매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이 있었고. 저희 그때 다 소리 질렀고 일단. 2층까지 에너지 전달이 완전 잘 됐고요. 발 이렇게 스턴프 하시는 거 완전 잘 맞고. 그런 걸로 더 이렇게 흥분이 되잖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다들 잘 맞으시는데요. 한 팀 같아요, 이미. 이거 칭찬 들어서 굉장히 좋네. 너무 잘하셨고, 일단은.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. 지아하오 님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인정, 인정. 그리고 미라쿠 님. 감사합니다. 지아하오 님이랑 미라쿠 님을 제가 뽑은 이유는. 확실히 센터에 있을 때 시선 집중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 것 같고. 그리고 미라쿠 님. 미라쿠 님한테 저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던 게. 계속 보더라고요, 저를. 미라쿠 님의 관중을 사로잡았다는 거니까. 돌이 펴서 추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. 조승현 님. 조승현 님.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, 일단.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, 일단. 보여주겠다. 이 무대 내가 부셔서 너희들을 매력시키겠다가 확실히 전달이 됐고. 압도당한 느낌이 있었고요. 지금 또 봐봐요. 지금 아직 안 가셨잖아. 이글이글이글이. 이글이글이 안 가셨잖아. 너무 잘 봤고. 멋있었다. 하니구 씨는. 저는 또 그. 노기현 님. 처음에 가운데서 시작하셨죠? 네. 중요한 역할이잖아요. 인트로가 또. 근데 제 생각보다 뒤돌아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. 그래서 더 기대감이 중폭됐어요. 아.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려고. 기다려 봐. 돈 불리나. 네.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시는 그런 멋진. 춤 장난 아니었고요. 그리고 천 샤오프 님. 천 샤오프 님이. 딱 이제 가운데 오셨을 때. 파워풀하게. 본인을 보여주시는 거 너무 멋있었고요. 너무 힐링 파트를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. 조금 아쉬웠던 분은. 죄송해요.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. 호. 현. 고향. 호. 현. 고향. 제가 살짝 속을 뻔했어요. 앞에서 정면에서 봤다면. 안 보였을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. 일단 위에서 보니까. 솔직히 말하면 뒤에 실수가 많긴 했거든요. 미친놈. 이제는 완벽한 사랑이 있어. 내가 줄 수. 난 내 모든 그분. 위에서 보다보니까. 살짝 버거워하시는 게. 너무 보였다. 근데. 저는 막. 칼각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. 저도 사실. 근데 도하. 이 도하 님은. 안무 숙지가 덜 되신 거죠. 마지막에 대형을 잘못 써서 지금 이 신화팀은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번 연습 때보다는 잘 안 보였어요 확실히 앞에서 끌어주는 친구들이 잘해줘서 저는 거기에 시선을 뺏겼거든요 확실히 센터춘 친구들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